피아노 피아노 하자 자 여기 피아노 지금 연습하고 왔는데 얘가 막 땡깡이 났어요 엄마가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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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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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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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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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동생은 이거 만지는 거 좋아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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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만지는 거 자 한 번만 만지고 끝내자 와 재밌다 삼촌 왜 이렇게 재밌는 거 해놨어 우와 삼촌